지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전 2권, 운북미디어 출판그룹에서 편했습니다.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에서 해석학을 공부하고 세계여행과 수많은 강연활동을 해온 저자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지식정보섭니다. 제1권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언급한 뒤 이어 제2권을 통해서는 전 인류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지적향연을 펼칩니다. 동서양을 넘나들며 수많은 경제 이론에서부터 대중스타들의 이야기는 물론 세계 유수기업들의 마케팅 성공담까지 흥미롭게 버무린 저자의 탁월한 지식세계가 앞권인 인문신간입니다. 동서양을 넘나들며 수많은 유명AT